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요 문법을 배울 건데요. 먼저 반복시제 딱 네 가지입니다. 딱 네 가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가다가 야와흐입니다. 여기서 한국어도 다로 끝내잖아요. 동사가 다. 그러면 여기서 몽골어도 동사가 다 혀로 끝납니다. 혜. 자, 그럼 먼저 가다가 야와흐 인데요. 맨날 가는 거, 계속 다니는 거를 어떻게 해요? 야우 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게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딱에 붙여서 야우 딱, 계속 가는 거, 계속 다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나다가 빠싹, 빠싹인데 여기서 이게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버스, 여기 딱, 딱 포잖아요. 그러면 버스 떡, 뭐 어가 들어갔으니까 물론 떡이 들어가겠죠. 버스 떡, 매일 일어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먹다가 이득, 이득입니다. 이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게 빠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득, 이게 여성어이기 때문에 땡이 들어가겠죠. 이득, 매일 먹는다가 반복해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다가 오구흐입니다. 오구흐.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오어가 들어갔으니까 오구흐이 되겠죠. 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떡, 데이크, 떡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사문이 나와 있는데요. 나는 몽골어를 공부한다라고 할 때. 자, 비, 비가 나는이잖아. 몽골어가 뭐죠? 몽골어, 힛, 힛, 소떡. 자, 여기서 나죠? 딱이 듣죠. 여기서 소락이 배우다라는 거죠. 공부하다, 배우다. 비, 몽골어, 힛, 소떡. 비, 몽골어, 힛, 소떡. 자, 그 다음이 저는 일곱 시에 일어난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일곱 시에, 매일 일곱 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반복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떡이 들어갔어요. 비, 자, 여기서 일곱 시가 뭐죠? 떠떵, 자, 여기서 떠떵이 되겠죠. 원래는 떠떵인데 여기서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애니분 나타나는 거죠. 비, 떠떵, 자, 힛, 힛, 힛.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매일 아침에 일곱 시에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빠트라고 한다. 라고 할 때 때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읽죠? 남의 바트 깨득. 남의 바트 깨득.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은 아버지는 나에게 돈을 준다. 그러니까 아빠가 항상 돈을 주는 거잖아요. 반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아우. 나에게가 뭐였죠? 나더드. 나더드. 톤이 뭐였죠? 몽크. 몽크. 자, 그러면 우극이 주다잖아요. 그러면 맨날 주다라고 할 때 억뚝이 붙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우 나더드 몽크 억뚝. 아우 나더드 몽크 억뚝. 라고 반복 시제를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문형. 이문형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죠? 우, 뭐, 왜, 빼, 우, 요, 유.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당신은 몽골어를 배웁니까? 라고 할 때. 자, 공부하다 배우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납니까? 매일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 희뜸 자흐트 버스득 왜? 자, 여기서 떡이 들어가는 거죠. 다 희뜸 자흐트 버스득 왜?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너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했어요. 해요. 이랬더니 너를 참액 누구? 흥 기특 왜? 이문형이 붙는 거잖아요. 참액 흥 기특 왜? 참액 흥 기특 왜?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아버지는 누구한테 돈을 줍니까? 자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주. 반복하면서. 자, 아우 힌드 몽크. 억특 왜? 아우 힌드 몽크 억특 왜?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한테 돈을 줍니까? 이렇게 반복할 때 이렇게 쓰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